나 이거 바꿔야 되잖아 그리고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뭐였지 로블럭스 오케이 로블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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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럭로 다시 들가자 오케이 됐어 우리 미니게임부터 해볼까요 이거 로그 악마 들가장 왜요 로그 악마가 뭔데 스타스 이스케이프는 뭐야 스타스케이프 스타스케이프 이거 맞죠 스타스케이프 다 몇명에서 할 수 있는거에요 만들 수 있는건가 서버를 찾을 수가 없대 안하는데 사람들이 저 따라 들어와요 아 인게임인데 30명 있으면 진짜요 100명에서 할 수 있는거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미니게임하고 싶었거든 이거 잠깐만 해보고 미니게임 들어가죠 오 퀄리티 좋대 이거 사람이 만든거잖아요 왜이렇게 퀄리 아 사람이 만든거긴하겠지만 야 일반 유저가 이정도 퀄리티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베이컨이 뭡니까 베이컨이 뭡니까 왜요 베이컨이 어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컨 아 진짜요 베이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다 봐야되는거에요 스킵이 없네 베이컨 맛있겠다 제가 그 드립 잠깐 하려다가 보디타입 왜이렇게 다 얼굴이 이상하냐 좋아 음흉한 눈빛 좋다 좋아 좋아 딱 변태처럼 보이는구만 오케이 잠깐 좋아 아주 좋아 나한테 잡히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거같은 약간 그런 표정으로 있어야지 나와라 나는 곧신아이다 뭐야 이거는 안녕 일단 가볼까 달려가볼까 어 몸에 빛이 나는데 역시 골수냐리가 빛이 난다는거를 몸소 보여주는 노블럭스 골수냐리가 원래 빛이 좀 나겠나지 선선선선선선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선할때만 지금 마이크 키지말라구요 응 골수냐리가 빛이 나는구나 어 빛이 사라졌다 왜 빛이 사라지는거야 선선선선선선 뭔선이에요 골수냐리 빛나는거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혹시 머리가 빛나시는건가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이 대찌님은 오랜만에 시험 끝나고 와서 멘탈이 나가셨나 아 시험 끝나고 나서 정말 제정신입니다 진짜요? 인정안해요 아마도요? 제정신 아닌거 같은데 살짝 멘탈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정신일거에요 진짜요? 엔터키 눌렀는데 왜 안되냐고 아 그냥 올라가면 되는구나 흐흐흫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게임이요? 가자 드디어 드디어 나는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제 골수냐리가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선 그래서 머리가 빛나신다고요? 뭔소리에요 여기가 뭔지 알아 여기가 무슨 행정인지 맞추시는 분들께 제 골수냐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받고 싶어요 안받고싶어요 아 가장 탐나는 선물일텐데 죽어어어어 죽어어어 죽어어어 죽어라 아이패드 아이패드라면 지금 당장가서 찾아보니까 죽어어어어 가장 찾기 싫은 선물이에요 죽어어어 죽어어어왈 왜 안죽는거야 아 죽는걸 안죽네 에이 젠장 안죽으니까요 stere 이건 무슨 게임이죠 이거 부딪히면 터지나? 터지지 않네 뭐야! 현실 고증이 100% 안되있잖아 현실 고증인데요? 진짜요? 왜 그걸 진짜 실행해보고 계시는거야? 저도 몰라요 나 여기서 더 떠나면 우주 미화될거 같아가지고 못 떠나겠다 한번 떠나보자 아니 이 태양계 뭐야 제가 태양계를 불끼면 지구가 매명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아 미사일 엔진이 이렇게 과열이 되는구나 근데 재미가 없다 우리 그냥 미니게임하면 안돼요? 이거 뭐 격추 당하는것도 없고 이거 뭐 네 말씀하세요 있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격추시킬 상대가 있어요 지금 F..F를 시작하는 분인데 일단은 일단은 죽이겠습니다 아 Q를 시작하시는 분이구나 FVI FVI 죽어어어어어어 죽어 어디갔어 죽어어어어어 FVI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은 안맨안에 저거는 에너지가 안닿는데? 뭐야 아 이게 저기 있구나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진짜 꼬마쓰건데 진짜 꼬마쓰건데요 친추하게 저 저기 고시나리 나리고신가 네 아마 나리고스로 되어있을텐데 나 나리 아마 이렇게 되어있을거에요 누구야 누가 자꾸 나한테 총을 쏘는거야 설마 설마 저거 나리님인가 뭔소리에요 어디 아 어디가지고 내가 여기 나이잖아 내가 누굴 공격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어 뭐야이거 큰섬 큰거는 뭐야이거 아니 도대체 뭘 해야되는거에요 모르겠는데요 아 아까 아까 커스터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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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용없잖아 네 아니 어딨는지 알아야 가지 어딨는지 아 어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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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님 나리님처럼 어디있어요 위 위쪽인가 미샤일 사봐 저한테 미샤일 사봐요 뒤쪽 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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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엠 아하 엠 엠이요? 엠 엠 엠 버튼이요? 엠 버튼 눌렀어요 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서버구나 지도같은게 뜨네 아 그렇구나 서버구나 근데 엠 눌러서 뭐 어떻게 하는건데요 아 마우스 휠을 하셔야죠 아하 그 다음에 적한테 가가지고 싸우면 되는거구나 여기서 싸울 수가 없나 근데 나 오늘 처음 해보는데 야 근데 이런 쾌개감까지 만들다니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디로 갈까요? 오 카메라 모두 조정할 수 있는 와아 이게 다 은하계야? 근데 재미없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RRF RRF가 어딨어 콘코드 콘코드는 또 어디야 콘 어 여깄다 찾았다 이렇게 치면 되는구만 워프 오케이 괜찮아 워 듀터럴 딸이 필요없다 듀터럴 딸이 필요없다 가즈아아아아아아악 이긴.... 와... 아 근데... 이게... 1인... 1명이서 만들고... 괜찮은... 잘 만드는 것 같긴하다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세요 고스네 방송 키고 고스네에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거 어떠십니까? 그냥 방송 끊게요 방송 꺼요 꼭 내가 헛소리 할 때만 헛소리 할 때만 이렇게 마이크 키시더라 하하 하하하 오 이제 고증은 잘 돼있고 로블럭 구졌나요? 콩코드로 왔는데 뭐예요? 오른쪽 아래받은 누구게요? 와 근데 이거 신기하다 로블럭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다 근데 살짝 어지럽긴 하다 나리님 나리님 네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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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뭐하세요 근데? 몰라요 저도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한 번만 싸워보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 가는 걸로는 뭐 말려다가 망해가지고 마피아 사이하다가 망해가지고 로블럭스로 넘어왔어요 아니 마피아는 몇 도망했어요 네 영상 하나 올라갈 건데 마피...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 삭제까지 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멋지다 아아 아 멋지다 이럴 때가 멋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하스케이프 콘스 스쿼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뭔가 인원이 많아서 팝팝팝 해가지고 막 전투하고 막 고스나리가 실어버리는 그런 그런 뭐냐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아 문스가 쓸리는 게 아니고요 뭔 소리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얼른 꺼요 헤헤헤 어디서 팩트폭력을 지금 네 아 팩트 나린 님이 틀어서 버리시네 이 게임은 마켓도 있어요 아 이거 나중에 저기 디코에서 우리끼리 그냥 같이 해봐요 이거 지금 방송용으로는 너무 지루하다 저기 일단은 이거 나가고 저기 그걸로 들어오죠 저기 그 미니게임 여러가지 있는거 뭐죠? 해픽 미니게임즈 그거 해픽 미니게임즈 근데 그거 하려면 페어 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이 그거 나린 님이 그 비공개서 만드셨을걸요? 아 만들었나 저는? 네 만들어놨어요 고스는 고스는 친추 받아주세요 친추 걸어주세요 어딨어요 친추 오케이 걸어드릴게요 오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다 닉네임이 거기다 영어야 그니까요 일단 저 달모형은 뭐 잊혀진 님이고 다 수락했습니다 해픽 미니게임즈 이거 제가 서버 만들어놨어요 저 근데 저 뭔 VR챗같이 생긴 저건 백사나 님이고 VR챗이요 제꺼 있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거 누가봐도 그냥 VR챗 사진 찍은 거 같은 거 아 그 VR챗 타보고 싶다 스타스케이프는 VR챗 사진 맞아요 다음에 방송 아닐 때 디코에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죠 그거가지고 디코에서 막 공포 게임 한 달을 풀래요 고스 나리가 그렇게 그 참을성이 있고 그렇게 진득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 지금 대찌님한테 대찌님한테 질문한게 아니에요 알아요 왜 왜 질문자를 따는 분인데 대답을 대찌님이 하시죠? 리카가 누구지? 리카라는 사람이 누구지 아니요 일단 아니요 박아먹고 시작한다 리카가 저예요 아 진짜요? 아 사나님이요 응 상대팀을 얼리고 녹여주세요 아 이거 이거 얼음총 얼음뱅 같이 가자 네네네 가시죠 고인물 고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리는 걸요? 얼리는 게 아니라 얼릴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제가 얼게 만드는 검이죠 이거 어떻게 쏘는거야 쏘는 건 어떻게 쏘요?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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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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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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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안돼 위험해 살려줘요 젠장 랩랩님 저를 살려봤자 필요 없다는 건 단박에 파악하시고 예 아 끊었네 필요 없는 건 당연하죠 언제는 나리가 필요가 내가 다 맞춰면 돼 응 오 얼른 들어와요 골슬나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길 날만을 공포게임 찾고 있는데 하얀 랩은 하얀 랩은 로브루스를 한 10년을 해야 될걸요 매트릭스 하얀 롬어 아 세상에 게임은 많고 할 게임도 많고 똥게임도 많다 오늘 진짜 제대로 찍어먹어봤다 진짜 와 충격이다 진짜 충격 그 자체였다 진짜 어땠는데요 랩랩님이랑 같은 팀이다 유튜브로 보게요 진짜 완전 충격입니다 아 아 왠지 왠지 좀 느낌이 싸는데 아 타일 쟁탈전이구나 오케이 이것도 자신있죠 이거는 피지컬 골슬나리 피지컬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같은 팀이면은 왠지 좀 불안할 수도 골슬나리 피지컬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뭐 저주가 뭐 뭐 골슬나리님 제가 이사를 따라 드려야할게요 랩랩님은 다른거 먹어 제가 이사를 따라 드려야할게요 더도 걸리죠 네 고슬나리 피지컬 봤죠? 이게 바로 고슬나리 피지컬 절대 하나라도 못먹게 해준다는 약간 그런 일념으로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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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히려 저희가 유리한데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먹었어 파란팀 다 해놨더니 왜 두 명 어글끌고 있더니 왜 이렇게 못먹고 있어 뭐야 빨간팀이 더 많은데 이거는 뭐 골슬나리 죄송합니다 벨붕이었죠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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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다 게임 두 명 어글끌고 있었는데 왜 못먹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나 혼자서 아 사람 차이 그쵸 골슬나리 차례죠 골슬나리가 이 게임에 골슬나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네 골슬나리님 이제 앞으로 고발 쏘고 더 심한 별명 만들어드릴게요 하하하하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골슬나리를 고발 쏘로 만들고 있어 아주 있냐 없냐의 차이는 아주 있냐 없냐의 차이는 무조건 이거나 무조건 지거나 해 하하하하 이건 뭔데 근데 흠 오케이 됐어 최외 1인이 됐어요 아 이것도 제가 1인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최초의 1인 남도 많지 않아요 최초 아니고요 최초 오지마 오지말라구요 오지말라구요 오지말라구 아아아아 하하하하 최초의 1인 최초가 최초의 1인이 됐는데 네 퍼블 퍼블 퍼블로 최초의 1인인데 다른 의미로 1인 다른 의미로 최초긴 맞는데 최초는 맞아요 네 최초로 최초로 퍼블 사 아 진짜 퍼블은 구석만 하면 된다고 아니 최초니까 만족하세요 어쨌든 최초 야야 노블럭씨가 갓겜이다 야 오늘 모두의 마법 뭐만 해보고 이거 해보니까 역시 노블럭씨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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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이지 말고 한 번 평화롭게 끝내볼까요? 그냥 무승부로 가신다 예 무승부로 가서 나리님 죽였으니까 만족하고 무승부로 갑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고시나리 디코에서 고시나리 대놓고 디스하네 그러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시겠죠 이제 아이고야 네 그래도 어차피 무승부에요 한 명이라도 내가 죽였지 옵스칸님 방송을 모르시네 게임을 잘하시는데 방송을 모르시네 트리머는 맨 마지막에 죽이는게 방송국론 아니겠지 알겠습니까 고시나리 그쵸 여러분들 다크 그렇게 흥아하죠 아니야 이게 뭐야 이 이분들은 도대체 고시나리를 응원하러 오신건지 디스하러 오신건지 모르겠어 디스하러 오신건지 솔직하니까 극시규청입니다 여러분 스코드에 들어왔으면 이름이 디스니까 디스하러 온거 같으려 8초 플레이어 한 명당 한 명당 한 명당 아 이거 대찐님이 있으면 대찐님 썰어버리면 되는데 아쉽다 어 무슨 님을 썰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QW이하님이 술래에요 QW이하님이 술래에요 알아요 도망가면 돼요 QW이하님이 설마 그 착한 QW이하님이 죽였네요 흐흐흐흐헤흐흐흐흫흐흐흥 이하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그 착한 그 착한 QW이하님이 설마 죽였어요 네 아아아 QW이하님 방송을 그렇게 잘하시네 예리한데 예리한데 네 유튜브 방송각은 그 그거죠 그 아 진짜 이거 한 번이 한 번이 부른거 너무하잖아 와 고시네이다 죽이러 가자 흐흐흐흐흫 와 고스날이다 즐기다 고스날이다 어 퍼블 맛있지 고스날이 퍼블 맛있지 퍼블해서 그 1초 그 1초 다 돼서 죽으면은 그 방송 각이 맞죠 아마쓰린이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팔로와 성형 고스날이의 클림댑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하고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스날이 채널 만들었으니까 이쪽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어 같이 대화하면서 하고 싶으면은 디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노시면 됩니다 아니 고스날이 먼저 죽이니까 아주 저 기분 좋답니다 다들 네? 다들 뛰어다니시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좋아보이네요 아주 그냥 와 기분 너무 좋아 아 기분이 와 기분이 아주 왼수로 죽인거 같아요 그러잖아요 러블렉스가 어느때만큼 재미없어지긴 처음이야 고스날이가 퍼블을 당하다니 아 당연하죠 아마쓰린이 참여 가능합니다 들어올게요 스테인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원래도 수정을 캐내세요? 수정을 어떻게 캐는거야? 수정을 어떻게 캐는거야? 아무거나 클릭하면 된다 이게 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아이고 아 이거 방문 나오면 바로 캐는거 어 연타 연타하면 돼요 연타 사실 연타 아니에요 사실 연타는 멍이었습니다 아이고 고인물들이 뉴비 양각한다 와다다다 폭탄은 그냥 지나가기 폭탄은 그냥 지나가기 이건 꼴등 안하 자신있다 이거 근데 운빨이네 이거 폭탄.. 폭탄 때면은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합니다 누구의 욕하지마요 누가 자꾸 터지는데? 이게 모스날이 방송이 약간 좀 터지는 그 빵빵 터지는 재미가 있지 폭탄을 때면 어쩌라고 폭탄을 때면 게임을 하지말라는거 아냐? 네 웰 던 와우 공동 2등 랩랩린 저랑 공동 2등이네요 아주 영광 영광으로 아십쇼 아니 폭탄만 3번 연속 내 친구 보내시면 돼요 아니 저 폭탄 3번이나 내 친구 추가하려면 게임 안에서 친구 추가 가능한가? 나갔어야 되지 않나? 몰라요 여기서도 가능해요 그쵸 아니면은 고스나리 쪽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나? 신출을 해야지 들어오실 수는 닉네임 검색해서 올 수 있긴 해요 아 그쵸 그러면은 나리고스위를 치시고 잠깐 제가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아 잠시만 나리님이랑 같이 팀이야 망했다 기다려봐요 잠깐만 이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뭐야 이거는 뭐야 아이고 파이팅하세요 파이팅하세요 웹툰 정주행했는데 이브 끝난거라 너무 궁금하세요 각자 영역으로 맞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겼따 레벨이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잘했어 이겼잖아요 우리 팀 3명밖에 없었어요 이거 검색하고 들어오셔요 이거 검색하고 들어오셔요 이건 또 뭔게임인데 아 이거 폭탄 떨어지는게임? 어 못 들어오시겠으면 말씀하시구요 폭탄을 피하면 되는거에요? 떨어지는 폭탄을? 어 아 할 수 있구나 어 나리님이 저기서 조종해가지고 우리를 죽일라 해요 어 죽어 어 폭탄 밀어 폭탄 밀어 죽어 죽어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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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죽어요 싫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친초하고 다시할게요 기다리세요 자 이거는 몰랐겠지 알수도 있잖아요 사람있는것에 왜 안설고 고스냐한테 죽었어요라는 말이 나와야되는데 아 몰라 고스냐한테 죽었어 아 기분 나빠라는 말이 나와야되는데 이미 이미 기분이 나쁜데요 오우 죽으자꾸밭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쁠거 같다 아니 너무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시길래 좀 그런데 저 잠깐 친초하고 올게요 이겼다아 자기가 나리님한테 죽으면 기분 나쁘고 자기가 나리님을 죽이면 기분이 엄청 제가 저 나갔다올게요 네 너무 좋죠 그러면은 친구추가만 잠깐하고 자 친구추가했구요 다시 아까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뭔게임이야 독수리간테리 아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친초하려고 오신거 친초하려고 잠깐 나간거니까 독수리간테리 독수리간테리 뭔지 아시는분 몰라요 독수리간테리 뭔지 아시는분 몰라요 독수리간테리 아우 우스탄이 수거하셨어요 아우 우스탄이 수거하셨어요 그냥 위파티에서 나왔던거지 위파티에서 아아 웬만인지만 맞추면 되는거구만 슈츠 이런거는 말하면서도 맞출 수 있을것 같습니다 스파이지만 하지마세요 고짓말 하지마세요 고짓말 하지마세요 숨빨름 맞춰놔요 짠 stellt 스파이지만 뭐,뭐야 아니 뭐야 맞추는것도 안나왔을뎌 뭐 어떻게 맞추는건데 그니까 슈퍼 nationale 그 독소리가 나오면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나온 수만큼만 스페이스바 누르는거에요 그렇구나 나는 또 이거 키보드 입력해가지고 맞추는건줄 때문에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거 뭔지 알겠다 근데 아니지 처음에 설명을 봤는데 이거는 못들어가지고 설명을 그냥 부치해가지고 영 고바스보가 맞을거같은거같은거 아 고바스보 옆에서 고바스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이고 아이고 고바스보 이거 블라켓 빠지던게 뒤로 빼야하는걸로 자자형의 말이 있죠 그시그청이라고 그게 뭐죠? 자자형은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어떡하란얘기야? 이거 쪼라고 뭐야 그냥 점프하라고 이거 아 아 이 글리치 글리치인가 이게 뭐야 이거 왜이렇게 어렵잖아 점프매비 이거 점프매비 벌써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건 점프매비 몇 congest hike ็언니 곧 Klim단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다기분나뿌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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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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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 분이 누구지? 랄랄랄랄라 이 분이네. spdama 아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들어오셨나요? 아마... spd님! spd nickname 좀 알려주세요 들어오셨다 No Apple 레벨 확인다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시는 김에 고스나리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뭐야 렛렛님 가셨구나 엄크구만 뭐야 아 이거 그거네 큐브 맞추기 아 얘 잘자요 자기전에 본게 곧씨나리니까 곧씨나리 꿈꿔요 잘자요 아주 끔찍한 꿈 같네요 곧씨뉴 큰일났어요 에이 고바스 부치니까 고바스그랑 고바스그랑 변나테리가 둘 다 나와요 멋지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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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모르고 지금 해가지고 이거 미니게임 로블러스 미니게임 아하 아하 템팔전지 진짜 템팔이야 1등 1등 제가 꼴등을 해본적이 없어요 퍼블은 당한적이 있어도 퍼블러스 미니게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못 봤어 조용히 하세요 완전 범죄가 되시켰다고요 이거 진짜 템팔전이야 예 템팔전 템팔전이네 템팔전 무기 아무것도 안 좋은데? 아니요 이건 나리님이 운이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고 일로와 아 일로와 아까 전에 복수를 해주겠어 일로와 일로와 어 오 좋아 아 무기가 하늘에 떨어져요 아니 저기 왜 총이야 난 칼이다 뭐야 나 죽었죠? 아 뭐지? 아 제가 이렇게 못하진 않은데 아니 야 칼은 야 칼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마법쓰고 막 총쓰고 야 저기 훌륭한 대화하셨다니꼬 오 와 근데 안맞는다 이거 이거 아니 이거 하두카프 왜이렇게 불리해 이거 오 죽었다 진짜 템팔전이네 이제 여기서 한 명만 더 죽으면 끝나는데 게임 응 응 시간 끝 다 끝 승자가 없다 다 무슨 부 죽었으면은 관전 아무도 없임 닫아 보리다이버 보리다이버 뭐지 이거는? 도닉이냐? 아 이거 그 도닉이냐? 쏘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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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금색 들어가면은 점수 더 줄 거 같은 맵이네 Chao ima 쏘닉 For whom waasd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hey 我이 그 Daha 저희가 couldw these qw along across how 조작이 W.A.S.D 내가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다 저것은요? 플러스 1이나 플러스 3이 나오는지? 고피나이가 1등 하겠네 이거 모바일 조작 너무 힘들다 아니 플러스 1,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2,000원 아 이거 이거 뭐 예 안되겠네요 이거 고피나이가 1등 했겠네 이거 아니네? 뭐야 1등이 아니잖아 나 죽었어 왜? 왜 누워있어? 그 놈 고스나리님이 충격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모발은 부작감이 너무 어렵다 이것보다 더한 충격은 없다 아 이거 씨 연탑게임이다 아 이거 키보드 그 키보드 맞추는거 이거 연탑게임 아니에요 연탑게임 아니라고요? 이거 그 키보드 뭐 나오는지 그 키보드 맞추는거요 2위안에 들어보세요 아 이것도 1등 아니면 안되겠구만 롤을 어떻게 졸란 얘기야? 아 패턴 패턴을 입력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니까 완벽하게 A.A.D Q.A.D 왜이렇게 느려? Q.A.D 아 뭐야 치그한 데 맞췄까? 아... 에라이 무섭이 끝난거 끝! 아 아까워 나 렉 걸려가지고 시작이 멈춰있었어 다들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망할 갓겜 아이구야 힘들다 근데 모두의 마무리 몇 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아 이거 그거구나 길건너 친구들 오마아 첫째만 길건너 친구들이고 마지막은 그냥 미로 미로 아니었나? 아무튼 시험 끝나신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프리덕 와 이제 고시나이 방송 매일 올 수 있겠다 매일 오긴 했는데 매일 맞아요 매일이 매일이 오긴 했지만 오기는 했지만 안돼! 아! 오기는 했지만 뭐야 그 뒤가 뒤가 궁금한데 아 네 대치님 때문에 죽었잖아 축하드려요 누워줄까? 오! 자 내일은 무슨 게임일까요? 안되겠다 이제 내가 지금 게임을 한번 해보고 가져와야겠어 아 진짜 모드의 방법 완전 굉장이네 노애플님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 오늘 이거 영상 저기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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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을 시켜라 동상을 파괴하면 되는건가 동상을 지켜야되는데 왜 저게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그거 밟아서 뜨는거 다이너마이트를 해체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굳이 이걸 아 그렇구만 여러분들이 고치나리를 밟는 것처럼 밟으면 되는구만 응 굳이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해체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굳이 이걸 밟아가지고 아 저렇게 뭐 어떻게 하는건데 그냥 밟으면 돼 불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밟아가지고 불 불 불 불 불 불 이렇게 밟으면 됩니다 돌진거 밟으면 돼요 이거는 우리 다 팀전이야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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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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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아 나린이 어디가요 나린이 어디가요 아 이런 이런 야 한 발 한 손을 잃었지만 나 풀리할 수 있어 아 잠깐 한 손을 잃었지만 풀리할 수 있어 괜찮아 한 손만 잃었을 뿐이야 나는 샹클스야 터졌어요 어 아니 누구야 어 근데 난 한 손이 없는 채로 시작하는데 나 한 손이 없어 한 손이 없어요 봐봐요 나 한 손이 없는 채로 시작한다니까요 네 잘됐다 아니 이게 아 여덟명이 아니라도 그런가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길찾기 그 뭐야 뭔데요 이건 또 그 밟 그 베란다까지 가면 끝나는거 그 이기는거 아 난? 파인드 더 발코니 여기겠지 센터지 아싸! 혼자 혼자 야 이거 시작이잖아 운, 운빨 좋은데? 왜 난 시작점으로 오냐? 아, 여기가 아닌데? 어, 아싸! 등 온 거 같다, 좋아. 3층 지금 나린이 3층이고요.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지? 왜 뒤로 가는 거 같지? 아, 아, 이제 3층이시구나. 저는 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어? 됐다. 아, 맞다. 웰 던! 아, 근데 나 진짜 한 손 없는 거 불편하네. 한 손이 쩔, 아니 자기, 한 손이 지금 여기 밑에 있어, 봐봐. 한 손이 아니고? 한 손이 여기 밑에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저는 딸이 이미 한 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 뭐 이래. 완전 갓게임인데. 네. 응. 어, 이거. 음... 보니까 땅프라이빈가? 지하탐, 그 뭐지? 그 뭐, 연기에 닿으면 죽는 거? 아... 뭐 약간 매년 같은 거? 매년 같은 거의 다음에는 그냥 바로 즉사에 즉사. 아, 구악. 어, 씹. 나 그냥 죽었는데? 이거 뭐야. 그냥 죽으신 분이 다섯 분이라 계셔. 나 포함. 그냥, 그냥 죽어버렸는데요? ㅋㅋㅋㅋㅋ 아니, 떨어진다고 아니, 태가자마자 죽었는데. 그냥,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다섯 명 죽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밌는데? 일단, 방금 다섯 명 죽었으면 좀 방송각. 응.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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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케이. 점프! 어, 아, 이건 안 죽네. 아이, 골신 내리기 완전 툭 끼죠. 완전 툭 끼죠. 점프! 아, 씹. 상처먹이 나고 있는데. 자, 골신 내리기만 따라오시면 돼요. 살 수 있어요. 점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 아, 좋습니다. 자, 얼른 오셔야 돼요. 자, 얼른 오셔야 돼요. 뒤에서 할 수 있다. 점프! 어, 드디어 좀 빨리 오기 시작했구만. 순간 판단력. 앞에서 해야지. 끝났네. 음. 음. 웰 던. 어, 은빈님 코아, 안녕하세요. 보시네, 왕식 보신것을 반영해요. 네, 친출되죠. 근데 한 번 더 나갔다 와야되는구만. 어, 뭐 게임 추천하네. 아니, 그냥 이분이, 이분이 여기 서버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냥 서버 들어오시면 돼요. 이분이 고스트라리 키시고 서버 들어오셔서 친축 그러면 돼요. 나리님 부지 나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계정 만 13세 이상 계정이어야지. 만 14세? 13세 이상 계정이요. 선택이 올라가라는데요? 믿을게요. 잘가요. 나 노예프님 따라 다녀봐야겠다. 믿어봐야지. 응. 이따는 노랑색은 절대 아닐거야. 노랑색 한 번 가라앉았기 때문에. 제발, 제발 노랑색 떨어져. 이러고 노랑색 다 가라앉으면 킬한다, 이거. 안 된다. 야, 잘가. 축축을 일하니. 자, 이따는 초록색 무조건 안 아니야. 나. 저러다가 이제 초록색까지. 아니에요. 고스트라리 믿어봐요. 고스트라리 믿어서 피해본 적 많이 있잖아요. 봐봐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네요. 응. 그 다음에. 이겼네. 아, 봐봐요. 고스트라리 따라오라니까. 뭐래. 참. 이런 건 믿으셔도 된다고. 아, 고스트라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고스트라리님 오셨다. 왓. 프로 저격론 오셨다. 흐흐. 프로 저격론 아니야. 아무리 누가 봐도 고스트라리 팬인데. 이거 인형 뽑기였죠? 인형 뽑기. 인형 뽑기네 이거. 근데. 잘못하다가 장애할 수도 있었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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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다가. 그. 장애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 네. 잘못하다가. 빨리 가다가. 아, 맞아요. 아하. 저걸 피해야 돼요. 저 이겐을 피해야 돼요. 에. 누구 잡을까. 누구 잡을까. 누구 잡을까. 누구 잡을까. 올라와요. 아이고. 도망가지만. 하지만. 여기 형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되는 거.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진짜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잡아줘. 그렇지. 자. 가시고. 그 다음에. 금강리 잘 가요. 어 뭐야. 이야. 금강리 안 가시네. 하지만. 노애플님. 노애플님. 나는 사과가 아니야. 그러면 삼성.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자. 아이고. 왜 안 잡히는 거야.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들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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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빱빱빱빱빱팱빱빱빱 anecdotal다. 빠빱빱빱 빱빱빱. 빠빱빱빱빱 해. 무섭 опис sediment 아 자꾸 이 자주 bete. 고시랑이 habita. 고시랑이를 촬영이라. 고시랑이를 촬영해라. 고시랑이를 촬영해라. 찬양. 하지요. 야 빠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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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실은. 헤의. 아 진짜 lip 수iation mr boutку. feel no about it. oxygen He seems awesome. Covid 아니요. 디스코드 안 들어오셔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음. 상승 소용돌이. 뭐하는 거야? 정상으로 나가세요. 정상으로 나가면 되는데 점프밖에 없는 거 봐서는 장애물을 피하는 거구만. 상승 소용돌이까지 올라가라. 맞아. 이런. 나 너무 아깝다. 이거죠. 이거죠. 왜 다리님 안 떨어지지? 이걸 맞는다고? 다리님이 왜 안 맞지? 방금 맞았어야 했던 고시나리 1등. 아. 리카님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아. 난 더 안 되겠다. 1등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 1등은 나야. 1등 나야. 지금 리카님 1등이에요. 1등 나야. 나. 나라로 가면 돼. 나. 나라로 가면 돼. 오케이이..... pped through in 4to. 너무 좋아한다. 아 따라오기가 안 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나갔다 올께요. 하고 계세요. 친구. 친추하고 바로 들어올께요? 친추할께요 친추. 어? 은빈님 친추 안 되어 있는데? 수고이 아리가또 은빈이 침초 안되있어요 침초 저기 알림이 안떴어요 배구게임인데 배군데 이거 배구를 그냥 배구를 그냥 만지는 하는건데요 2,3인데 2,3 이거는 그냥 기다려봐요 친구 추가 맞나요? 이 상태로 보내는 것만 보내면 친추 받아주세요 고실라니님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길래 아이디 알려줘요 자르자요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고실라니님 고실라니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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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알려줘 나도 빨리 게임하게 내가 캐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고실라니님 빨리 아이디 알려줘요 빨리 오 무슨거네 이게 무슨거 한다고? 이걸? 고실라니님 아 당연하죠 양성님 당연하죠 얼른 예 아이디 알려줄게요 빨리 친추해보고 빨리 같이 하게 빨리 지금 고실라니가 캐리를 못하니까 진행이 안 돼요 방금 자 1등 보셨죠? 저는 1등만 기억합니다 퍼블 먼저 죽은거 기억 안나요 네 후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아 아 친구축 친구 안했구나 아 잭 뭐야 뭐 죽었는데? T A E C H U L 7 5 맞고 그 다음에 S H F E X R U 그럼 좀 빨라지나? 자 친구 추가 다 했으니까 알아서 들어오시고요 저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버로 타고 있으니까 저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들어주시는 건 곧씨내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곧씨내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해요 유튜브 구독은 곧씨내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딱 맞으네 아이고 자 곧씨내리 있었으면 곧씨내리가 승자가 됐겠죠 어 잠만요 근데 GM 죽었네요? 아니요 저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있을텐데 하반신이 완전 비정상인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무슨 욕먹던 그거다 이거 무슨 욕먹던데? 들어보니까 이 영상 보니까 이 스킨 뭐 이상한 선정적이라면서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무슨 선정적이라면서 유튜브에 이어서 욕먹더라고요 저거 아 그래요? 욕먹기 신겼네 그럼 이 방송도 욕먹는 게 아닐까요? 그걸만큼 곧씨내리가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득이라고요? 딸이님 방송 뭐 경고먹는 게 이득이라고요? 어 아쌀 아쌀 1등 됐다 끝났다 끝 다 끝났다 아주 좋아요 이게 무슨 버섯같이 생긴 일을 스킨 변형해서 만든 건데 아 선정적이라면서 좀 욕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무슨 티로샤 가는 분 T-A-E-C-H-U-R-L님 어 이렇게 스킨 만드는 게 좀 욕먹고 있어야 좋아요 음 곧씨내에도 나름 욕먹고 있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네 뭐 선정적이다 뭐라다 하더라고요 여기 뭐 스킨으로 이상한 거 만든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스킨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 어 어 어 뭐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상한 선정적인 짓을 한대요 행동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여기서 여기서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렇다고 이 스킨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범죄자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웅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 iets에요 어떻게 변한다는 거 도대체 밑에 벌어 cliffs 오오오오 위험했어 한 분이 돌아가신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 ни이 야! 빠진다 와 위험했다 어어 와 되게 위험했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와우와우 와우와우 와우 브라보 왜이렇게 근데 잘 살아남으시네 이게 원래 죽어요 아니니 저거 밟으면 돈 준대요 와아 채널 엄청 잤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빵빵 골스날 방송부 빵빵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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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쁘지 않아 그만 가는 길마다 다 함정 떠가지고 넷 다섯 아홉 분 계시는구나 아주 좋아요 여자 킹전 나오면 헉스러워 안 부었지 아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워 이건 그냥 범인가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바로 죽었네 다 죽지? 네 잠시만 어 살려주세요 다 돌아가셨구만 화이팅 아싸 아싸 달출구다 야 레벨이 엄청나게 다른 분이 한 분이 계시는구만 오 아주 좋아요 아 맞아 금강님이었지 나 이제 기억났다 이름 나 왜 자꾸 GM님이라 했지 아 맞다 아까 금강님 맞죠 님님 금강님이셔 결롱이님 안녕하세요 은비님 안녕하세요 오케 전투가 상대편을 침보시키세요 요게 뭔데 5대4 이거 상대방을 죽이는거 아 잔인하다 상대방을 죽이다니 요게 개인전인가요? 아 이게 상대가 있구나 고스나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어 언제 언제 죽이는거 봤던데요?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어떻게 어 우리 어 시청자분들을 죽이겠어 죽어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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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이거 충돌해가지고 같이 같이 죽을수 있어요 아아 이거 이렇게 이동하는거구나 오케오케 죽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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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상자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들을 죽이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선량한 피해자를 낳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익스트리머입니다 빨리 와요 안죽일테니까 얼른 와요 골씨네리 믿죠? 믿으면 빨리 와요 골씨네리 믿잖아요 되게 조종하기가 힘드네 이제 파란색 한 명 남았다 갑시다 4대1이요 4대1 네 파란색 한 명 남았거든요 잡으러 갑시다 저기 저 SH로 시작하시는 분 잡으러 갑시다 SHF 예측 아 예측 실패 죽어 죽어 실패한다 아 이거 시간이 어차피 시간이 있으면 끝나요 네 시간이 있으면 어차피 수적으로 많아가지고 이길 듯 잘했어요 재미있구만 나쁘지 않았어 네 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는 좀 더 익혀야 되겠는데 그 왼쪽 하단에 그 오라이지 그 속도 조절하는게 나올걸요 아마 SP족 스피너는 또 뭐야 스파이키 스피너? 이거 뭐 누가 뭐 스파이크 조절해가지고 어허 어허 왜 이렇게 이런 게임을 잘하세요 전 전 전 전 이거 다 해봤는데요 아하 뭐야 다들 나가셨잖아 게임방에 나가셨잖아 어쩐지 왜 소리가 안들리나 했어 뭐야 이거 아 음 좀 깜짝adt 카원 일로와봐 도발 도발해주기 빨리 도발 아 나린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contam 오른쪽 오른쪽이 그 다음 왼쪽 swear 내가 내가 lat레이 렉콘이 자 렉콘이 자주쏘! 렉콘이 자주쏘! 렉콘이 자주쏘! 안 돼! 위험해! 오 죽을 뻔했다 렉콘으로 렉콘으로 나린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안죽죠? 고스맨 안죽습니다 안죽어요 역시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렉렉! 뭐야 이거! 렉콘이 자주쏘! 뭐지 왜 날 따라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거지? 렉콘이 죽었다! 위험해! 와 죽을뻔했네 렉콘이 자주쏘! 응! 이거지! 이거지! 그 T로 시작하시는 분 죽었어요 T로 여기 이 상냥이 이분 이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부터 더 잘하시면 돼요 이 골씨나리가 격려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T군데 이거 나린님이랑 킹된 팀이 있습니다 아 또 불꽃슛! 막 이런거 보여드려야되나? 불꽃슛이요? 아뇨 여기서는 그런거 못하고요 다른게임에선 돼요 오 오케이 나린님이 상대팀이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바로 이제 나린님을 공격하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오케이 나린님 컷 나 죽었는데 다음에 죽어요 공격 다음에 죽어요 공격 다음에 죽어요 이제 상대 한명밖에 안남았어 아니 공을 어떻게 잡아요? 클릭이야 클릭 그냥 다가가면은 다가가면은 잡혀요 아 그래요? 그냥 몸에 닿으면 돼요 나이스 끝! 예에에에에에 이런 나린님이 이긴 팀이 진짜니까 아 아 그 반대 안내나요? 그니까 나린님이 이겼을 때는요 나린님 팀이 인원이 많아서 이긴거고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피지컬이죠 잠깐만요 항상 항상 팀팔 피지컬이죠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워터 서바이버 이것도 팀전이다 네 팀전 이거 보니까 이거 기둥 부수는거 기둥 부수는거 오케이 나린님 상대팀임 다 같은 팀인데 다 망한거 아니에요 아 발판은 부수면 되는거구나 오케이 나린이 사람소리도 있어 지금 야아 좋네요 나쁘지 않네 잘가요 잘가요 위에서 안돼 봐봐 나린님 있는 팀이 진다니까 아니에요 뭘 소리 하시는거에요 이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고 신앤앤앤 같은 팀 안할려고 할거 아니야 안되 뭐야 이분 뭐야 잠시야 살려주세요 뛰었어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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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지마요 아 아무튼 떨어졌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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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처음부터야 바닥속으로 떨어지면 죽구요 그냥 고랫바닥이 떨어지면 그냥 처음부터야 되구요 곧씨나이 피지컬 보여드립니다 피지컬, 피지컬이 로브로우스 기준은 한 0.0mm 자 끝 아니 저길이 왜 안넘어가지는거야 아니 너무하잖아 곧씨라구요? 의짚 뭐라구요 저 고박씨보가 들린거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네? 고박씨보가 들린거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기분erez 왜 저렇게 죽었지? 아 나리님이 무서운 공격은 뭐지? 아 이거 이거 낙 조심하세요 이거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빨리 가면 되는데 이거 그 중간에 챙겨가지고 그 벗어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낙 당할 수 있음 이거 낙 그래서 초반에 그냥 빨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들 달리신다 빨리 달리는 거 안 좋음이라고 하시놓고 다 달리신다 이제 봐봐라 스피드 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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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인데 막아 어 두고 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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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자 뛰어 그렇지 어디가 어디야 난 좀 어디로 가야되는 거야 방향에까지 갈 수 아 지갑다 누구 지갑다 누구 지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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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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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안돼 오케이 요 와우 맞죠 이게 바로 피지컬 누가 날 방해하시냐 아 잘했어 솔직히 좀 아실 아실했다 진짜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버튼 잘 눌러야 되는거 빛나는 거 빛나는 버튼 눌러난거 버튼이 튀어나오고 나 어딨어 아 있구나 튀어나온 버튼을 누르면 될거에요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아하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오케이 좋아요 파란색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다르게 나오는구나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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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게임을 좀 하고싶어 여기가 방금자리에 몇분 들어오셨는지 확인할수있었는데 왜 확인을 못하지? 아 이거 어려운데 택키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키보드 맞추는거다 그 타이밍 맞춰서 아주 좋아요 아아 야 이걸로 야 이걸로 야아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마리오게임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거 마리오게임에서 많이 봤었는데 버튼이 안 눌려 버튼이 안 눌려요 버튼이 안 눌려요 이게 뭐라고 왜이렇게 집중을 하게되지? 이게 뭐라고 왜이렇게 집중을 하게되지? 아 클리어 아 어렵지 않구만 그래도 시간안에만 게임에는 클리어 판정되네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뭐야 왜이렇게 많이 나가신거 같지? 아니 못하는게임 아 이거 그냥 랜덤이잖아 이거 그 폭탄 이거 랜덤 폭탄 그거 뭐 채팅방도 다 죽었잖아 아니 아닌가? 맞네 다 나가셨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가신분은 없는거 같은데? 모델을 갖고있어요 지금 보면 다섯명있다고 뜨는데 왜 게임하는사람은 세명밖에 없지? 게임하는사람 다섯명밖에 없지 내 눈에만 안보이는거에요 다른사람이? 아니 이거 지금 각자 하고있는거에요 지금 저희 네 지금 제가있는방은 두명이에요 두명방이에요 두명방이에요 야 이거 내가 걸리나? 아 이제 나리님 아 그렇네 골스날이 운을 믿어보자 어제 루이 3개 뽑은거 아 정말 아 아 왜 내가 뽑지? 하필 가장 먼저 죽는사람 나리님이요 나리님이 선택한거 오 야스 나리님의 위험한 행동이였죠 오오 잠시만 선이라뇨 아니 채팅창 처음에 나오는게 선이라뇨 노란색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 어 떨린당 지금 일곱분 계시구요 나이스 다들 나가소스도 안계셔 언제 아니구나 아직 계시는구만 이건만 원하니까 심심해서 나가시거든요 오 이건만 원하니 구두에다 나갔군요 어흐흐흐흫 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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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적게 나오지 않는 이상 어? 떨어지는 맵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여기 지하에 떨어지는 느낌이야 역시 종버, 종버 타야지 수정이 어딨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잡을게요. 불에 들어오면 죽지는 않겠지? 안죽네. 저기 있네 자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금강님 감사합니다 뭐 금강님이 잡으신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여기 남은 걸로 봐 난 아직 목격을 못 잡았다는 뜻이구만 설마 이걸 시간초 안에 못 잡나요? 설마 어딨는지 모르는데 저기 저깄다 저깄다 동굴에 있다 동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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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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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진짜 아 빡궁하러 갑니다. 화이팅 금강, 아니 화요인님 화이팅 시험공부 화이팅 여리님 별거 없네 별거 있는 시스템인 줄 알았죠 원래 컨셉이 별거 없는 시스템인데 별거 없는 시스템인데 컨셉 지켜야죠 더 별거 없네 고장난 압축기가 뭐지 근데? 고장난 압축기? 아 이거 그거네 이게 뭔 게임이에요? 연력 아아 뭔지 알겠다 난 뭔지 모르겠는데 난 뭔지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안으로 숨어 계셔야 돼요 어 어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저 아직 아직 아무도 진짜 죽었는데 누가 출첵 다들 열공하러 가셨나? 시험 기간일 수도 있죠 지금 저 시험 끝났는데 지금 망했어요 W2 아니면 죽었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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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금강님 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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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 누구 죽었는데? 이카닌 죽으셨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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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었다 살려줘 살려줘 아 젠장 죽었어 아 금강님이랑 저의 대결이에요? 아 아니 이거 천장적이잖아 제가요 아니요 여기도 있네요 아 뭐야 두 명 두 개 있어요 자리가? 두 개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그냥 끝나는건가? 아 압축기 그렇네 끝났네 오 금강님 판톨님 이기셨네 판톨이 저에요 아 그래요? 네네 축하 축하 다들 시험공부하시냐고 빡세게 하시는구먼 엄지님이 오늘 보이지도 않으시는 어 이거 1대5 팀 대결인데? 2대3 되겠는데? 이거 또 팀전이 2대3인데요? 아 블록 숨기는 게임 라인 다시 집을 수는 없는거지? 아 젠장 다시 집을 수는 없는거지? 자 찾아볼까? 빨간거를 찾아볼까? 여기 이런데 있을거야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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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이런데 없고 이런데 없고 이런데 없고 그쵸 어따 숨긴거야? 이걸로 안으로 가보세요 이걸로 안으로 하나도 못찾겠는데 이게 상자안에 숨길수도 있구나 하나 찾았다 제발 시간안에 하나하나도 먹자 야 하나도 못 먹어? 아 아니구나 찾기만 하면 되는거구나 아 줬다 내리팀 남은게스 블록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나린님이 이기는 방법은 인원수 많은팀에 가면 이김 나린님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피지컬이죠 나린님은 고팔타서 이기는거죠 고팔위하면 피지컬이 방금 나린님 파밍팀이었어요 레이저태그? 아 이거 사람 이게 뭔데? 또 사람 뭐 총쏘는게임? 음 레이저총 이 안에 틀어볼게요 가능하지 시작 가능하지 오우 왜 나 한방에 죽어? 금형 맞췄는데 오우 왜 나 한방에 죽어? 금형 맞췄는데 왜 나 한방에 죽어? 아 나왔었다 왜단 안 맞아? 분명 맞췄는데? 뭐지 왜 맞아? 나린님 안 맞아? 잡아꼬 나린님 안 맞잖아 계속 조절하는데도 와 나 어디서 맞은거야 아니 왜이렇게 잘해 맞았다 뭐야 뭐야 위에 누구야 뭐야 뭐야 안 맞아 님도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거 에임이 왜이래 이거 컨트롤 좋았는데 컨트롤 좋았는데 아 젠장 아아 난 안 맞아 쏘는데 나린님 다섯밤을 쐈는데 어떻게 한데로 안 맞아 분명 맞았을때로 있었는데 이거 판정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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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총총 피하는 아 이거 피하면서 올라가는거다 총알 총총 이거 총알 밟고 올라가는거네 예 아하 전에 배웠지 이거 나 이거 전에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가지고 웃게 묶였었는데 어 휘영할수 있잖아 형 아니요 여기는 여기는 무게 없어요 아 총알 사이로 점프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처음에 먼저 올라가야지 쉬워요 왠지 여기로 나올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칠 수했어 아 아 아 어 어 총알이 왜이렇게 느린거야 그럼 총알이 아니잖아 야 저거는 못 올라가는데 뭐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이게 처음에 처음에 해야지 쉬워요 어우 왜 안 올라가지는거야 어우 답답해 어 아니 실력이 고바스보라서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글씨 그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자성어중에 어휴 어렵다 이거 씨 나 이게 어렵다 어려워요 아니 모바일은 이게 너무 점프가 힘들어 전 모바일이 아닌데도 힘들어요 그건 심각해요 아니 아 야 잘하신다 응 뭐 애초 핵쓰고 있으니까 그렇다 싫은데 긍강님 잘한다 그니까 안되겠다 긍강님한테 너무 져가지고 안되겠다 이따 방송 끝나고 아 긍강님이 아니고 키더블리아님 구체에서 살아남기 가 뭐지 구체에서 살아남거라는데 서바이브 더 스웨얼스 구체에서 살아남기 이게 뭐지 구체가 맵을 파괴합니다 소모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뭔 소리지 구슬한테만 당하면 죽는 게임이네 이거 구슬한테만 당하지 않으면 되는거잖아요 쉽지 굉장히 쉽지 구슬한테만 안 당하면 되는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물건을 부숴요 어 저렇게 부시는구나 어 저기 지붕 위에 계시는 분 위험한거 아니에요 이건 마크가 아니야 무너진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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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락하기 구슬 농락하기 구슬 농락하기 구슬 농락하기 구슬 농락하기 날 잡을 수 있을까? 너희가 과연 날 잡았다 아 젠장 뭐 있어 내 얼굴이 아 걔니 장난치다가 어 잠시만 떨어진다 어 뭐야 안 떨어지네 어 선프롤로 피했다 아 제가 제일 먼저 죽은거에요 살리세요 살리세요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데 아 이거 띄겼다 양갈래에서 오니까 이거는 뭐 이 정방에서 오니까 피할 방법이 없네 역시 미니게임이 갓게임이야 게임 뭐 한 것도 없으면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가 뭔 소리 몰라요 저도 저도 가끔 제가 말하고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뭔데 달판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아... 네!這個 발판은 발판을 떨어질еб형 큰 하는... 오우...뭐야뭐야 오우왓왓왓왓왓왓 와우왓왓왓왓왓왓왓왓왓 라 건데 날락한 곳은 반대쪽에 있는 게 유리하네 우아아아아아아악cell 아... 야 키토비아님 언제 오셨어요 아니, 뭐야 뭐지? 날라간 곳은 변대쪽에 있는게 유리하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아아 ㅎㅎㅎㅎ 야 키타비아님! 언제 오셨어요 아니 뭐야 뭐지?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허 내일 비 온대요 여러분 근데.. 아아 큰일 났어 아직 장마에요 나린님 아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일하는데 장마가 제일 싫은데? 큰일났네 근데 능력한데 참고로 내일은 방송 안할거구요 모레 방송할거에요 아무래도 시험기간이신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예 시험 끝나고나서 하신분들이 많았으면 해서 오호 오오 돌이 깼어요 우와 글씨 그처 저는 오늘 시험 끝났어요 전 다음주야 근데 망했어요 맞아요 내일 비와요 점프점프? 줄넘기야 설마? 줄넘기 같은데요? 점프점프 이거는 그거네 줄넘기네요 줄넘기네요 음 뭐지? 줄넘기 줄을 넘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기분탓인가? 안녕? 이거저어 이거저어 빨리빨리 안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돌려 뭐하는거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타이밍날이 타이밍날이 저한테 타이밍으로 유명했던 타이밍날입니다 타이밍하면 또 고취날이지 어 잠깐만 좀 빨라졌는데? 빨라야 된다 와 다들 필자적으로 하시는데? 말도 안하셔 너무 빨라졌다 근데 지금 목감기니까 아무튼 그것도 따라따 따라따 어디를 왔느냐 야아 공동우승 딱 좋습니다 공포게임 뭐 좋아하시나요? 어... 거울의 방 막 그냥 갑툭튀하는거 있잖아 갑툭튀 그런거 좋아하는데 혼돈의 절벽? 슬리피스한 티 혼돈의 절벽이 뭐야? 이거 내려가거나 물리거나 물리거나 들어가지 아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죽을 수 있어요 critic Alex 레티 아주아요 점점 빨리하시겠죠 이제 으어add 아쉽다 와 사람이 죽을뻔했는데 아쉽대 아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니죠 절대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제가 설마 시청자분들이 돌아가시는걸로 보고 제가 즐기겠습니까 위험했다 위험했다 와 죽을뻔했네 죽었어 점점 빨라져요 이 업보를 받으시기를 떨어져라 끝났네요 끝 마지막에 한명도 떨어졌는데 뭐지 다음게 먹을까요 음 휩쓸고있는 노래 이건 알지 아 근데 진짜 덥다 비오기전에 너무 더운데 습하고 결국 모데마블하다가 마피아사식이하다가 로블록스하네 결국 모데마블하다가 마피아사식이하다가 로블록스하네 결국 모데마블하다가 마피아사식이하다가 로블록스하네 하하하하하하 근데 모마는 진짜 완전 와 똥망게임이에요 진짜 안죽어요 이거가지고 죽으면 안되지 오 위험했어요 방금 좀 위험했습니다 일단 띡 띡 띡 띡 띡 띡 띡 근처로 가기 근데 어째 다섯명이 아닌거 아 맞구나 잘가요 잘생기 다들 퍼즐게임하는데 혼자 액션찍고있소 와 엄청잘하시는데 할뚜샥 иж 이게 바로 견학문색입니다 난 여기가 안올줄 알고있었다고 다들 잘하셨어요 좋아 소스 정원으로 게임하는거도 재밌구만 이건 뭐에요 연타게임 연타게임 아 이거 QWN이 엄청 잘하시는거다 이거 아 너무 못하네 크흠 QWN이 엄청 잘하시는게임 QWN이 엄청 잘하시는게임 아니 이거 그냥 저분이 오토마우스 핵쓸꺼에요 저거 말이 안돼 가는속도가 그쵸 어떻게 하시는거야 저 QWN이 저기 폰에 전기오는데 어 오토마우스바니까 와 말이 안돼 와 QWN님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저거 점수 한 4배점 간사람이 있던데 진짜요 기분은 저분 핵임 핵 그니까 핵 개잘핵 멋짓고 개잘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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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효자핵 겁나잘핵 아니 QWN님이 다 해주실거에요 웬만하면 어어어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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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죠? 봤죠? 아 기본이죠 QWN님 다한다니까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차과 QWN이 야... 다행이다. 야... 위험했다. 야... 2대3으로 캐리했습니다. 야, 솔직히 아쉴 아쉴했다. 솔직히 재밌었다. 공포의 컨벨이너. 이거 뭔 게임이지? 야, 그 컨벨이너가 뭘더라? 그 움직이는 거? 앞에서 블럭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 피하나 걸 거예요. 으흠. 이거 그거네. 선 피하는 건 비슷한 거네. 네, 검은 공간에서 블럭 나오는데 그거 피하면서 간이 주면 돼. 그럼 앞에 있으면 되잖아. 컨벨이너가 가면 갈수록 세집니다. 우워봐봐봐봐봐라. 오 구워오 오... 와우...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컨벨이에 가시 있는 건 없겠지? 설마? 와우와우와우와우 야 이제 빨라진다 뒤로 밀려난다 야 뛰어도 밀려나는데 이제 와 죽는 줄 알았네 랄랄랄랄라 뭐야 이건 또 장비제작 또 싸우는거다 아 죄송합니다 1등 하겠습니다 아 왠지 퍼블 퍼블 저 피아노만 10년 넘겠지 아 큐더블리아님의 그 연탄의 피아노 손가락이라서 그렇구나 음 멋진데요 날려버리는거네 어 뭐야 오 뭐야 날아가쇼 날아가쇼 우리 여기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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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요 나리님 보내요 내가 갈것 같아 저는 안가요 오오 오오 갈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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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게 바로 정인을 승리한다 아니 감히 짜고 저를 보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리님이 최대 악이잖아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리님이 최대 악이니까 잡는 거예요 절대 선입니다 절대 선 아뇨 나리님이 최대 악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느낌표 선 많이 치잖아요 제가 최대 선이라고 인정? 어 인정이죠 그거는 인정은 아무도 안 쳐요 느낌표 선을 치시는 분들이 누구더라?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숨겨진 에메랄드 이거 완전 운빨이잖아 아니 뭐야 위로 올라가신데요? 다들 화이팅 아니 왜 이쪽으로 와요 아니 갑자기 위로 올라갔어요 뭐야 아니 만났잖아 근무탈 뭐야 아아 아아 QWR이 따라 갈 걸 아아 나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끝났음 ㅋㅋ 아하 공포의 파이프 뭐지? 가끔은 이렇게 시청자만이 없는 경우도 나쁘진 않군요 어 금광님이다 몇번을... 몇번을 고려야지 금광님 안녕하세요 클릭 클릭 연타 연타 뭐야 뭐야 왜 바로 죽어 라디님 죽었다 아니 금광님 일부러 저 노리신거죠 한번 봐줬는데 뭘 또 돌려요 어이구야 잠시만요 어 이게 죽어? 이러면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죽으면요 전 탈출을 못해요 야아 금광님 잘하시는데 연기 다 사라질 때까지 가야돼 연기 다 사라져야돼 근데 연기 다 사라질 때까지 거기 있으면요 아래쪽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도 죽고 어 뭐야 이거 또 뭐야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스플레저 삐지 이거 술래잡기는 누가 술래가 되는건 아닌거 같고 그냥 누군가 죽이러 오는거 같은거 같애 아아 아아 공격을 막으세요 막으면 되는거 우리 다 같은 팀이에요 아아 아 같이 팀 말고 다 죽이고 싶었네 언데도 어디있어 어 위험해 어 살려드릴게요 포탈이 오 뭐야 다 해결하시잖아 도와드릴게요 예오오 oh 우오오 whoa 중세탈떡 여기 내비티로 내려갈 수 있나 못 내리는 viaje 아 예 니카님이 위험해 어 이거 뭐야 뭐야 얘 뭐가 달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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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레 장사 없다 내 에너지는 어떻게 보지 에너지 그 위에 그 오른쪽 상단 아 있군요 에너지가 제일 제일 많네요 아이츠 잘 잡았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혹시 다음주에 시험이신 분 안계시죠 네 저희가 다음주로 하니까 나린님 뭘 듣고 계세요 진짜 아 다들 어떻게 기억해요 아 근데 다음주 시험에 늦게 보시네 다른 데랑 다른 데보다 아 저희가 빨리 보는걸 아마 블록시 콜 수분인식 유지 아니면 블록시 콜라를 숙취하세요 콜라는 어딨는거야 콜라 콜라 다 훔쳐가야지 콜라 다 훔쳐가야지 아 다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 볼까 다 훔쳐야지 안계신 아 포스전 포스전이 6개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또 를 파는 이거 최대한 늦게 먹는게 장땡인데요 그니까 포스전이 6개 있어가지고 저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 4개만 있어도 충분해요 야... 끊었네. 근데 이 게임하니까 더 더워지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왜 콜라야. 콜라 먹고 싶어지게. 램프 리듬. 이거는 간단한 거 아닌가? 나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 같은데. 예전에 나린님이 그 버그로 그 안 나왔던 거. 고스나리 야오. 고스나리 컨트롤. 신이 내는 컨트롤. 근데. 근데 나린님 또 버그 걸리신 거 같은데요. 또 그게 안 나오네요. 왜 안 내려와? 나 왜 안 내려와? 나린이 또 버그 걸렸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이거 할 때마다 버그 걸리는 거 같아. 저번에도 이거 할 때 버그 걸렸었는데. 오죽게 해. 나 난 넌 네. 난 넌 네. 나 난 넌 네. 난 넌 네. 나 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하지도 못했어 제대로 아 아니 나도 포인트를 얻고싶단 말이야 나는 0포인트야 0포인트 0포인트라고요? 어어 0포인트는 여기가 0원이 0포인트인거 맞네 이제 몇판하고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오오오오 오오오 갑자기 떨어지네 설마 다들 집 집중하셨어 지금 설마 이 끝에서 떨어지겠어? 스포! 점점 망했는데 지금.. 어.. 망하겠다. 여기 딱 망하겠다. 안 돼! 안 돼! 아 이런! 잠시만 죽을 것 같다. 어 위험하다. 사망이 없으면 저리로 뛰는 거예요. 야 못 뛴다. 뛸 수도 없다. 뛸 수도 없다. 뛸 수도 없다. 뛸 수도 없다. 이제 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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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증명도 났다. 오 살았다. 야 살았다. 야! 시작하자마자 죽었대요. 저기 QWN님은. QWN이 좀 먼저 떨어졌나봐. 잘했어. 아주 칭찬해. 힘전이다. 힘전이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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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힘전이네. 아 먼지 잘했다. 대환사교 2이 되는 거야. 날이니 답길이다. 아 이것도. 3대2 3대2. 위로 올라가서. 3대2. 아우. 왜 안 올라가. 못 올라갈게. 맞죠? 이거지. 아. 엄청. 엄청 튕겼는데.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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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도 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갔다 KWA님 여기 또입니다 아니 나도 했잖아 왔어요 KWA님이 이겼다 도전 차인데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팀 차이였죠 팀 차이였어요 위원이 똑같았으면 게임 몰랐습니다 아니요 나리님은 없었으면 이겼어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그럼 1대3인데 나리님 팀 똑같은 팀 해가지고 나리님 팀에 한 명 더 들어갔으면 야 어떻게 어떻게 골스나리를 까거나 패는 데는 왜 다들 한마음일까 물고기 와라 상어 낚으면 10점 줍니다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상어 낚으면 10점 줘요 아 안되는구나 상어 낚으면 안 되는구만 상어 낚으면 안 되는구만 상어 낚으면 안 되는구만 진짠데 아싸 나리님 모른다 진짠데 저걸 안 믿네 나리님만 꿀찌하는거에요 상어 잡으니까 아까 끌려가던데 상어 잡으니까 아까 끌려가던데 아니요 아니요 그 잡을 수 있는 상어가 랜덤이에요 아 그래요 아닌거 같은데 맞아요 그럼 나리님은 상어 잡지 봐요 점수 뭐 점수 덜 보이는거지 뭐 아 야 되게 잘하신다 자 이제 한 캡판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또 한 고스나리님 요 나리님은 한 2등 2등 할 것 같은데 1등 못하고 오오오 후하게 해주셨구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손 따라 그냥 가면 돼요 마우스 따라 아니면 터치면 터치따라 손 따라 앞으로 자동으로 움직일 거예요 다들 빡침 조각이 시작했다 아 실패다 압 아 잘 그리긴 하시다고 아니 이게 터치여서 아 대실수 압 대실수 압 89.5% 와 잘하시네 나도 잘 배웠다고 생각하면 더 잘하시네 터치인식이라서 갑자기 맨 끝으로 가졌어 이변 한 분이 더 나가신 것 같은데 QW이 아니면 안 계신다 계시는데요? 계시는데요? 계셔요? 나 안 보이는데 아 저기 계시는구나 하하하하 와아 하하하하 아 사람 한 명을 지금 와아 아 차이자 않게 치이지 않게 피하세요 당연히 이런 거 잘하죠 고피나리에 이런 거 이런 거 잘하지 아 아 잠시 안 떨어져 어? 아니 돌아가실 분이 있잖아 그래야 WHD 누르다 떨어졌어 그거 저 나리님 저거 위에 탈 수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거 사람이 맞서 뛰어봐요 그러면 저거 위에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 정도 컨트롤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 진짜 돼요 지금 한 번 탈려고 했는데 지금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점프를 안 했어도 돼요 와 나리님 겁쟁이네 진짜 절대 악이다 쪼부 쪼부 에 쪼부 쪼부 조용히 하세요 팩트폭력 하지마요 흐흐흐흫 지금 점프 아 점프 아 점프 점프 WK 방금 건 위험했다 SK S 나리님 지금 점프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쪼부치면 안다 게임 아 아유 아주 잘했죠 이거지 아니요 쫄보 같았어요 이거지 방금 약간 걱정이 있어요 아 도박 안 해보네 이거 재밌는데 도박? 뒤로 대쉬 이건 또 뭔데 아 뭔지 알겠다 뭔데요 왔다갔다 하는거지 예 왔다갔다 함정 늘어나고 어 싸우는건데 제발 내가 인원 많았으면 좋겠어 뭐래요 오케이 인원 많았다 좋아 개인전인데요 개인전인데요 개인전이에요 아 개인전이에요? 인자 인원 많은게 좋은게 아니었구만 어휴 어떻게든 왜 떨어지는거야 도대체 도대체 왜 떨어지는거야 도대체 왜 떨어지는거야 스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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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험했스어 위험해서 아주 잘했어 아 진짜 트릭들이 있구나 트릭들 피 해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어 방금 전에 못할 뻔했다 왜 Course пс랏 히니icy. 돌아가셨으면 안돼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지나가라는건데 아아 좀 기다려야 아니 이게 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연 오 떠질뻔했네 왜 죽었지? 아 저 다음에 죽는구나 저 석공 쏘는 사람은 뭐야 아 저 가시 가지를 못하잖아 어 뭐야 아니 미살받았어 아 저 다음에 그냥 죽네 젠장 아이 난 1등 포기 그냥 놀아야겠다 아 오케이 2등 했네 아 또 수쳤어 자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맞판하구요 죽으면 왜 이래 마지막은 이제 나리님 웃음 못할까 저건 어트 나리님 보수되면 좋겠다 나리님 보수되라 이제 나리님 보수되어서 나리님 잡으면 되는거에요 뭔소리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저건 어트가 선택됩니다 나였으면 좋겠다 네 나리님이었으면 좋겠다 나리님이었으면 좋겠다 나다 아 맞다 라운드 나리님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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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사냥 시작 나리님 사냥 사냥 나 이상구 돌렸어 왠지 기분이 나쁘지 한판만 더 할게요 한 판만 한 판만 더 하자 하아 네 이거 완벽 또 또 또 죽으면 되는거죠 아 뭔소리야 이거 이거 저거너트가 안좋은거네 저거 저거 나 2,3거 눌렀어 뭐야 이거 저기 우리 2,3거 버튼 눌러가지고 좋아 막판게임치고는 굉장히 좋구만 이거 굉장히 이거 화면에 잘 봐야되는데요 뭔데 나 2,3앱 들어가졌어 뭐야 이거 한 명이 사라졌어 맞지 않게 조심 어 뭐야 어디갔어요 밀리크님 아 이런 아이고 아이쿠야 뭐하지 구경이나야겠다 한 판만 더 하자 호시나리가 일단 이기고 오오 아니 저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뻥치지마요 이거 다하면 죽는데 진짠데 저거 위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봐요 그러면은 다른 금강리 올라가봐요 저 못타요 지금 저게임을 못해서 못올라가요 아이고 실수했다 이거 일부러 그러지마 일부러 오오 말안해도 죽네 이거 못타는데 그냥 올라가라니까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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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방에서 오니까 이거 시점전환이 좀 힘드네 아이고 이거 위로 보는게 이득 같은데 위에서 보는게 아 위에서 보는게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위에서 봐도 모르는데 당연히 다른 화면으로 확대가 안되자 관전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아 제발 나리님 이길 수 있는거 걸리면 좋겠다 아 우리 공동으로 이길 수 있는거 걸려야죠 마판인데 짠 침전인데 이거 뭐야 절대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침전이에요 이거 공을 자기 진영에 넣는거죠 자기 진영에 넣는거에요 그럴걸 음 모르겠구만 이거 나리님이 이 일어나 질수가 있구요 오케이 나리님이 나 같애있어 나이스 나잇지라뇨 오오오 밀어밀어밀어 꼭 밀어 우리팀으로 밀어 우리팀쪽으로 밀어 우리팀쪽으로 밀어 뭐지 나리님이 협동을 해주시죠 아니 잠깐만 아아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 반대역시 반대역시 본의아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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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4가 되버렸네 에 펌키 라게네 $ 나 죄송해요 한번만 더 할게요 네 아잗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래에 아 정말 죄송해요 리카니 정말 죄송해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이빼켰다구 아내가 해놓고도 어이가없네 웃겼다 그냥 웃겼다 내가해도 어이가없네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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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쪽으로 보내 우리쪽으로 보내 아니 몸을 막게 모마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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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을 보여주죠 적당히 컨트롤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분들 이렇게 빠지니까 이때 바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껴요 에 한 번 더 아니 같은 팀에다 뒀는지 몰랐어요 리카님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자기 팀 구덩이에 넣으라 했잖아요 게임은 이해를 못했죠 이거 랜덤인데 이거 맞판을 하기 딱 좋구만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아 나 나린님 이겼으니까 여기서 꼴찌해도 상관없어? 여기서는 못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방금 1200승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할게요 우리는 형이 절대 아니었어 취소하겠습니다 뭐야 아이씨 길이 사라졌는데? 아 길이 바뀌는구만 네 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라고 해요 안돼 왠지 바뀔거 같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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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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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그렇지 좋은 선택 좋은 선택 어 근데 막혔는데 아니 우리 갇혔는데요 리카님 우리 다 갇혔는데 우리 갇혔는데 우리 갇혔는데 우리 갇혔는데 우리 갇혔는데 열 생각을 안하는데 열었다 열었는데 예 망했네 오빠 아우 야 칠고 왔는데 야 칠고 왔는데 한판만 더 해요 예 막판이 언제야 막판이 막판이 됐어 아우 왜그래요 이게 심방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나리님 1등 할 때까지 합시다 뭔소리에요 그러면 이번판이 막판이 되는데 네 1등 켜놓은 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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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까지라면 이번이 막판인데 1등이 아니라 꼴등 할 수 있죠 저 건강히 떨어져다닐게요 리카님 저랑 이 저랑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구만 시작할 때 왜 저랑 같이 시작하시지 위험해 아 뭐 땡간다 안돼 안돼 아 저기 안된다 보고할걸 앞서 가야지 아 아 어렵네 이거 아린이 어디집 야 못간다 저기 아 일났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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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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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다 간다 못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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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아 1등은 아니지만 2등은 했지만 quem 꼴등이죠 뭔소리에요 방종해야죠 아니 검은콩니 아직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50분 뒤에 아무도 안오시고 다들 어디가셨는지 주무시 일찍 주무시 아 이거 힘든데 아이고 끝났네 이겼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맞판이 되겠네요 아 모르고 나갔다 아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요 10초에 마파님인데 뭘 들어와요 나린님 1등할때까지 이거 해가지고 나린님 절대 못 끝난 방송 1등 1등 아 맞다 1등하면 들을 수 있는 뭐야 아 이거 그거 아니었구나 그렇지 빨라 아니 뭐야 점프했는데 나린님 못들어온다 못들어온다 근데 처음부터 못하고 있는데 네 오 됐다 뭐 QW 아니면 잘하니까 바로 가겠다 지금 다들 몇등인지 확인 중 안돼? 어 지금 나린님 2등이에요 QW 아니면 골인 왜 나린님이 2등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2등 조용히에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거 안보여요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무지개 바퀴 오케이 자İ마 1등 손으로 반입하자 1등 2등 1등 3등이구만 1등 2등 1등 2등 continued 뛰어야 한다 뛰어야 산다? 아 찍기! 아 이거 맞추기네 아 먼저 알겠다 뭔데요? 저 전광판에 불빛 들어오는데 그 불빛에 맞는 블럭 위에 서면 되는구나 그거를 알려주면은 어 나린이면 빨가색 빨가색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치네리를 바보로 하시는거에요 지금? 그냥 한판 더 하고싶어요 빨간색이라고 얘기하시는거에요 믿을 뻔했잖아요 이번엔 빨간색 아닌데요? 자 다음번에 초록색 이거 다음번에 또 파란색 맞죠? 잘하죠? 왜 초록색이지?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아니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조금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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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으로 가면 살아요 이제 빨라지지 않으니까 컨트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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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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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곤다 찍었다 찍었다 눈이 샀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나리님이 1등 할 수 있겠다 이거 나리님이 쓸려면 방송 안 끝나겠는데 큰일났네 의외로 안 끝나겠는데 1등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잖아 나리님이 쓸려면 1등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과연 우승도 못할 강인데요 올라가면 돼요 모아 стар전 서이소면 하하하하하하 수업들 죽겠다 아 이런게임이였어요 ㅋㅋ 올라가면 안됐었네 와.. 아직 따고있으시나요? consider 아 ㅇㅇㅇ 아에이 와 방금 돌아가실법 했다 죽었다 이건 죽었다 와 이걸 차나? 이걸 산다고? 이야 멋있다 와이소 án leverage 아 mindset cartridge 이게 어디지 아 브레인 브레인 이거 또 나와야겠구만 브레인고실 브레고실 불고 불실 가운데지 시작은 시작은 끝일수도 있어 끝일수도 있어 시작은 맨끝에 지금 시작 맨끝에 어 아니네 어 잠시만 죽을 뻔했다 어딜 가시는거야 이쪽인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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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허허핳 아 진짜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젠장 길 다 알려주고 죽었네 아 알려죽은 갭을 자기가 가다가 떨어져 죽어놓고 아 뭔 소리하시는거에요 알려졌다고 하면 아 맞아요 라고 얘기 한번로 해주신것 알려주신것도 괜찮잖아요 어어 허둥지통 아 이건 이건 나리님 일 등 할수도 있는거다 컨트롤 틀리지마라 그쵸 컨트롤 라이 컨트롤 라이 타이밍 라이 타이나리 타이나리 아니면 컴퓨터 컴퓨터 빨로 1등 할 수 있을 것인지 점프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공동 1등이 안 돼요 헛 와 방금 걸릴 뻔했다 걸렸어야 되는데 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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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뭔데 빡깨 막고 얘기해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벤츠가 안 나오는데요 이제 한 여기서 걸린다 하나 둘 점프 점프 바로 점프 점프 3번 연타 홀링 SD 슈퍼 점프 1등 끝 1등 1등 보너스 게임 한판만 더 오케이 좋아 나린님 피지컬 감사합니다 제가 피지컬로 게임하는 스크리머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피지컬 안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폰조톤 Halloween 피지컬 한 두시간만에 쓴 것 같은데요 피지 날이라니 피지 날 했네 지금 피지 날 의미가 달라져 asleep 이제는 올 0 피자날. 피자 8월 이벤트 피자갈까 괜찮네요 피자 네 피자 한 3종류같은거 해가지구 포인트 걸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구요? 어 뭐야 아 점프했는데 점프했는데 리카님 반가워요 리카님하고 저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샤인거 같아요 좋은 뜻이죠 건더 빨랐다 아 뭐에요 이것도 제가 1등하는거에요? 이미 두탁했어요 1등 못해요 esc 피자 아 저기서 떨어지지 말아 저거 될 것 같은데요? 인정합니다 리카님 빨리 나와요 빨리 들어와요 리카님 타이밍이 안됩니다 야 이따졌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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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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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거야 안할거야 에잉 이게 뭐야 완벽한 악사인 자 마판 이제 1등 했으니까 언제 방종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근데 1등 했는데 오랜만에 1등이에요 유령복도 오 마지막 마판치고 괜찮구만 이거는 신의 계시로 이제 타이밍이 1등 하지말라도 계신거 같은데요 이게 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요 그래야 문직이에요 최후의 2인 제가 최후의 2인이 되겠군요 1등은 못하고 2등은 하겠네요 2등은 δεν 2등은 빼앗고 1등이 4등은 1등은 힝! 힝! 빨리, 빨리! 으억! 파이어어어어- 파이해어- 우어어어- 와.. 뭐야, 나 들어갔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에요? 나도 돌아갔는데 와... 시점에서는 QWR님이 더 빨랐어요 와.. 저도 피아노를 배워야 될까봐요 QWR님, 피아노를 10년이 넘게 카치셔가지고 컨트롤이 남다르시네 플래시인데 안되겠지요 팀전이에요 심지어 팀전으로 이거 3대2 이거 이거 웅발로 이길 수 있는데 웅발로 이길 수 있는데 풀을 많이 매줘요 아 된다 덥다 이건 아.. 아츠로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이거는 졌지 아 이건 이겼죠 누가보다 난리님이 이겼죠 왜요? 사람이 3명인데 3대2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아 그러네 아 우리가 2인줄 알았어 저쪽에 그 있었구나 가운데를 밀면은 두개씩 및 있습니다 가운데를 밀면은 두개씩 및 있어요 이게 바로 컨트롤 극강의 컨트롤 왜 이런거만 컨트롤을 잘하는걸까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거만 잘하고 있어요 역시 쓸데없는거만 잘하는 고순납이 아주 좋아요 여기 금강디 매일 놀러오세요 재밌네 근데 저 로블러스 말고 하는게 별로 없는데요 이거 이건 절대 못 이기지 파란티만 웰 단 맞으니 이거 어떻게 자 참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더이상 안합니다 이제 날인이랑 꼴찌해라 제발 뭔 소리하시는거에요 나린이만 못들어와요. 나린이만 못들어와요.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펭귄들이 몰려온건데, 나린이 펭귄한테 밀쳐서 죽을 것 같은데요. 뭔데요? 이게 무슨 게임인데요? 펭귄들이 몰려오거든요. 막 펭귄들 피해가지고 이제 가야되는데요. 아... 왜 이렇게 위로 걸려? 아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네. 저기 그 뭐냐, 눈샷 때 피하기랑 똑같네. 펭귄이 근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커? 펭귄은 아주... 수박하네. 치단 위에 있는게 낫겠는데? 걔같이 밀려도 잘 안죽잖아. 어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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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과 같이 추락하면 돼요. 펭귄과 같이 탈출하면 이겨요. 펭귄과 같이 추락하면 돼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구나. 이건 뭐... 기본이죠. 껌이죠. 피하는거 정도는 뭐... 위험했다. 방금 전에 위험했다.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많아 뭐야 인간보다 어떻게 피행기 더 많을 수가 있지? 오, 잠깐만 위험해 잠깐만 잠깐만 아, 아까비 아까비 우와, 아직 문자 났다 와, 한 번 돌아가셨잖아 자, 예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게 되면은 1시 2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단판 진짜 막판하죠 아니요, 여기까지 아, 진짜 막판, 곧 지나가는데요? 5초 데시라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고 모레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와 오늘 게임 시작하는데 이걸로 안하네 24시간 방송 아깝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노실분들은 기코에서 더 노시길 바래요 시청자가 많이 없는게 너무 슬프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고시나리 더욱더 정진해야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해야합시다 고바쓰보 시청자. 스 친한 구독과 좋아요 Batisme 꼭 좋아하세요